다들 진심처럼 보이는 껍질들을 늘어놓으면 좋아요를 주고받고 여행과 연애, 주식과 부동산, 술과 밥, 시계와 가방 가장 차별적인 말들만 골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제일 홈빛이 한 워딩으로만 표정을 몰아세우네 예쁜 손과 분홍 케이크 차려입힌 아이와 남녀인 커플 행복한 가정의 하얀 얼굴 큰 차와 새 아파트 화려한 파티와 건강한 취미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 긍정의 말과 날씬한 사람들 하얀색 사람과 노란색 사람과 검은색 사람과 무지갯빛 사람들 차별당한 사람들과 금지당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피를 흘리는 사람들 땀에 젖은 사람들과 흙이 묻은 사람들 구분되는 사람들과 자리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인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특수고룡 노동자들과 일용직인 사람들 천막안의 노동자들과 굴뚝위의 사람들 철탑위에 올라서서 빈들에 선 사람들 철탑위에 Fami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